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오늘부터 다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집니다. 이번 주말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.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 피해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이상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폭우가 쏟아진 감귤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. 배수펌프로 물을 쉴 새 없이 퍼올리지만 역부족입니다. 올해 장마의 시작을 알린 지난 20일, 제주엔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.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오늘부터 사흘간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. 남부지방은 하루 뒤인 내일부터 장마가 다시 시작됩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남부지방 쪽으로 북상한 영향입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2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정체전선이 북진을 거듭해 이번 주말부터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듭니다. 2년 전 기록적인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강남의 빌라촌은 곳곳에 물마기판을 설치해 주말 장마를 대비하고 있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물마기판이 설치된 빌라입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철제판막이 없는 채로 생활하다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판을 설치해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기상청은 이번 중부지방 장마가 평년보다는 나흘 정도 늦게 시작된 것이라며 다음 주엔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 장기간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